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수질환경기사 2회 방지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 꼭 맞춰야 되는 거죠? 탈질할 때 산소 공급업 뭐예요? 메타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이용했잖아요. 탈질할 때, 계산할 때 보면 메탄을 소모량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42번 봅시다. 자, ASB, 기고비 구하는 거네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에 맞게 여러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1.3이라는 거는 공기 밀도고요. 그 다음에 SAE가 뭐예요? 바로 공기 용해량이죠. 단위, 미리 리터 퍼 리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8.7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F값이 지금 0.5네요. 자, 그리고 압력은 4기압. 그래서 P가 4고요. 1기압 빼줘야 되죠? 자, 그리고 S는 뭐예요? 네, 바로 MLSS 농도 1,500입니다. 자, 그리고 반송비가 있으면 아래다가 이제 만약에 반송비가 90%다. 그러면 0.9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그는 반송이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네, 0.016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지금 1,2,3번까지만 나와있네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 답을 수정할게요. 0.008 그 다음 2번이 0.010 3번이 0.016 4번이 4번이 0.0이고 그렇죠? 제가 틀린 거 몰랐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사 20년 3회, 그 다음에 18년 1회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이거를 변형해서 이제 반송률 나오는 거 하고 해서도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43번 문제 볼게요. 자, 슬러지 반송률 구하는 거네요. 자, 주어진 거 봅시다. MLSS 농도 X 나와있고요. SS는 무시하고 SBI 값이 나와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반송률 공식은 XR 빼기 SS 분의 X 분의 X 빼기 SS. 그렇죠? 여기에서 이 XR을 뭘로 구하는 거예요? 바로 SBI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SBI 값이 100이죠. 그래서 XR 값을 구하게 되면 XR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두 번째 반송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XR이 많이고요. X가 2200. SS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0으로 보시고 푸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0.282%로 하면 28.2%.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자, 그다음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문제가 나왔어요. 스크린 문제가 진짜 안 나오다가 지금 22년 들어서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거 우리 손실수도 계산하는 거 이 공식입니다. 자, 이거 구하는 방법 자, 보면은요. 지금 우리 VA랑 VB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VB가 뭐냐면은 더 큰 유속, 통과 유속 VA는 적근 유속입니다. 자, 우리 VA랑 VB는 어떤 관련이 있냐 들어가는 이 VA, VB는 이 유량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 VA랑 VB 간의 관계는요. 이 관계예요. 이때 AA가 얼마냐?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 VA, 적근 유속 같은 경우에는 AA분의 AB, VB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자, 우리 적근 유속이 통과 유속보다 더 적어요. 수치가. 왜냐하면은 통과할 때 스크린 통과할 때 면적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센 유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호수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다가 물이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막았을 땐 그냥 유속 천천히 쫄쫄쫄 나오다가 여기다가 제가 손으로 반만 면적을 줄여도 확 세게 나가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할 때 스크린 통과할 때 막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속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VA는 즉, 적근 유속은 통과 유속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 가지고 우리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VA를 구해보면 자, 두께가 T고요. 바간 거리가 B입니다. 그러면 5 플러스 30분의 30 통과 유속이 0.9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네, 0.771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수두 손실 공식에다 넣으면 0.9의 제곱 빼기 0.771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G는 9.8이죠. 곱하기 0.7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0.01571 수도니까 단위 미터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이 문제 여러분 22년 1회 차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잘 안 나오는데 22년 들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번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